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뉴스 차서윤입니다. 여수 YMCA 가사리 생태교육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가사리 생태교육관에서는 지난 1일 기념예배와 공로폐수여 등 기념식이 진행됐으며 5일에는 박준성 대표의 장난감이 없는 녹색지구 초청 강연이 11월 6일에는 유아와 초등학생 자녀가 참여하는 친환경 가족 자전거 라이딩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YMCA 가사리 생태교육관은 지역사회 어린이와 청소년,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환경 교육을 목적으로 여수 YMCA가 2011년 9월 30일에 개관했으며 현재는 민간 NGO가 자체적인 운영 예산으로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독창적인 NGO 사회환경 교육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개관 10년째를 맞이한 이곳은 생태환경 체험 교육, 여자만 자전거 체험, 생태유아 교육 등으로 연간 4만 9백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원균 여수 YMCA 이사장은 개관 10주년을 맞이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 교육과 숲생태 교육을 강화하고 2022년부터 넷제로 에코카페, 생태숲 교육장 추가 확대, 가족 단위 숲 야영장 등을 조성해 생태환경 교육 및 가족 단위 생태여가 활용 공간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기상캐스터